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의 코너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증대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경제지를 보니까 아주 작은 기사가 일면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좀 더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와 민간금융회사가 힘을 합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한 6천억 이상 정도의 금융지원을 하겠다. 이 액수는 전년 대비 53.6%에 해당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관심있게 읽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금융지원을 증가할까? 대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기사가 나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예측해보는 경우도 있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16년만 하더라도 총기업 한 1,641개사 가운데 49.6%, 818개사가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44.8%, 1,825개사 가운데 817개사가 적자 상태입니다. 두 개의 연도를 이렇게 종합하면 절반 정도가 적자 상태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금융지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50%가 적자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금융지원이라든지 관외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실 정도는 70이나 80 정도가 자체적으로 존속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액수 가운데 한 6천억 가운데 민간이 지원하는 액수는 올해는 4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또는 3,200억 정도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던 부분들은 대출을 할 때 기존의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경영자의 철학이라든지 상생 정도와 같은 그런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들은 것은 아마 이렇게 지원을 받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실화된 자금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겠냐 이야기죠. 아마도 세금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민간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존에 건전한 그런 예금자의 부담으로 이월시키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신경을 써야 될 이유는 선의의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국가가 지불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납세자들이 돈으로 떼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폄하자는 의견은 전혀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로 볼 때 이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돈을 버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화체제가 있기도 하고 개인사업자죠. 주식회사 제도가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 등장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부분들이 등장하죠. 기업의 일종의 지배구조와 다른 부분들이 경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합 과정 가운데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형태인가. 뭐 일부는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행태들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구조가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시장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 가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받는 것까지는 누구도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 기업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상 시장 진화적인 시장 원리에 따른 그런 자원 배분을 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죠. 최근에 중국의 저성장을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서도 아주 크게 지적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관주도의 토목공사, 광급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자원 낭비를 가져오고 관치하에 있는 중국의 그런 금융기관들이 그림자 금융과 같은 부분들이 천문학적으로 누적되어 있다. 그런 보도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선한 의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정직한 것은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우월하냐는 부분은 시장 경쟁만 한 것이 없죠. 내가 사회적 기업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회적 기업이 옳은 것이니까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그런 오만의 바탕을 둔 거죠. 오로지 시장의 경쟁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발견되어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그런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